Q&A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Q&A나 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선통법 특강 도대체 언제 개강하나요? 교재는 언제 입고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2월 말부터 해서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점이 4월 7일인데 계속해서 문의가 있더라고요. 예년에는 제가 킬러특강을 5월 초쯤에 개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달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여지를 제가 주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어쨌든 좀 빨리 개강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도 미뤄지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계약인가? 학교에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지금 사실상에 자가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강의를 개강했으면 업로드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요청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은 교재 준비를 좀 빨리 했고요 어젯밤에 원고를 다 넘기고 지금 교정지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거 녹화하고 나서 저는 집에 가서 오타 수정이 됐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살펴보면서 오타 제발 좀 없애야 될 텐데요 자 어쨌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재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빠르면은 한 7월 한 14일 15일쯤 되면은 아마 업로드가 될 거고요 교재가 입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좌도 이제 곧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선통법 특강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뭐 이 오리니테이션이 필요 없겠지만 도대체 선통법 특강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업로드가 될 거고 이런 사전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들으셔서 참고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정치화법 만점의 세계로 선통법 특강과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녹화 일정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사회의 문화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화법은요 현장 강의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제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찍으면 좀 더 이렇게 활력 있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촬영 장소로 옮길까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4월 18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4월 20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날이 유력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4월 18일날 강의 촬영 시작할까 했는데 20일날 올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늦어도 4월 20일부터는 강좌를 제가 녹화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아마 업로드 되는 시점은 업로드는 아마도 여러분들 4월 21일 4월 21일이면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강의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치동의 현장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분량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몇 주가 갈지는 솔직히 가봐야 돼요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문제를 더 추가해놨기 때문에 내용도 더 그렇고 그래서 교재만 본다면 6주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최소 6주 여러분들 수강료 책정으로 해서는 아마 6주나 7주 정도 갈 때 좀 더 길어지면 모의고사까지 해주기도 하면 한 8주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강의로 계산할 땐 6, 7주 정도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3시간씩 해서 가면은 적어도 20강 뭐 21강 20강은 넘어갈 거다 최소한 20강 정도 6주 하면 18강이죠 제 생각에는 6주 넘어갈 거 한 7주 정도는 될 것 같아 한 20강 살짝 넘어가지 않을까 완강을 할 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케이?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의 계획표를 세우는데 20일이 월요일이고 21일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날 또는 수요일쯤에 계획표상으로 선통법 특강 강의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이거죠 도대체 어떤 내용의 강좌가 있느냐 어떤 내용의 강좌냐 일단 제가 추가하는 목표는요 선통법 특강에서 제가 추가하는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선거 통치구조 법 분야예요 선거 딱 듣기만 해도 어려워 막 이러잖아 이미 한 번 공부하셨던 재수생들은 선거 진짜 진절머리가 나 난이도가 높아 이렇겠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작년 6월 평가원과 작년 수능은 오답률 1위 문제가 이 통치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구조가 뭐냐면 국회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등등의 이런 내용들 국가기관의 권한 얘기예요 국가기관의 권한은 저는 통치구조라고 부르는데 이와 관련돼서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놈들 그 다음에 법 법하면 이제 뭐 민법 형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뭐 이제 소년법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 노동법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 이런 것들 다 통칭해서 그냥 법이라고 할게요 여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얘네들만 주목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수능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해요 근데 일부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실 전체 수능 문제 20문제 중에서 선거가 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인데 그 다음에 통치구조가 한 두 문제 세 문제 나올 것이고 법 분야에서 열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 국제법 빼고 여기 민법부터 해가지고 노동법까지 열 문제고 국제법이 한 두 문제 정도야 그러니까 여기가 두 문제 여기가 열 문제 국제법까지 하면 열두 문제니까 열네 문제 한 열다섯 문제 정도야 수능 문제 한 열다섯 문제 정도를 여기서 다루게 돼요 근데 주로 여러분들 정답률이 낮은 오답률이 높은 그런 킬러 문화는 다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 대부분 여기서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정치화법을 개념 완성반 강좌를 한번 다 돌렸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내용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한 문제도 정말 선배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그 문제들을 한번 쭉 다뤄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 50% 언저리나 또는 50% 미만의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 그 킬러 개념이나 또는 그러한 문항들을 우리가 열심히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 졸라 꼼꼼하게 개꼼꼼하게 개념을 졸라 꼼꼼하게 살필 거예요 어차피 정치화법의 난이도의 결정은 문제 유형보다는 얼마만큼 공부를 충실했느냐 이거죠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죠 김용태 가면 디테일 아니겠어요? 기생충의 봉태일이 있다면 정치화법의 김태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꼼꼼하게 수능이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문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치화법을 선통법 분야를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들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 교재 킬러 특강 선통법 킬러 특강 교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텝 1, 2, 3였는데 이번에 스텝 4까지 스텝 4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일단 뭐 작년하고 똑같아요 스텝 1은 객관식 문항 아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항 공포 OX 게임과 주관식인데 주관식 문항은 거의 없고요 조금 있긴 해 근데 OX 문제 있죠 아주 여러분들이 풀면서 아 맞나 틀리나? 내가 몰랐던 것도 있네? 헷갈리네? 막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다 수능에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살피게 돼요 아이들이 오히려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 선생님 OX 게임 너무 좋아요 이거 해가지고 저의 그동안에 제가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이런 데서 웬만하면 다 맞았는데 이걸 해보니까 제가 아직은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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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고요 각 단원별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텝 2 최근에 치러졌던 6평 9평 수능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초고난이도 문항들 있죠 그놈들을 보통 각 섹션마다 각 단원마다 한 적어도 8문제 많으면 10문제씩을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 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정답률이 낮았을까? 여러분들은 뭘 몰랐을까? 여러분들 선배들은 왜 틀렸을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서는 킬러 평가원 문항들인데 최근 킬러 문항들은 집중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여러분들 꼭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을 또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적어도 한 10문제 많으면 한 20문제 넘게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스텝 2와 3 해가지고 6평, 9평, 수능 문제를 다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좀 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게 이쪽이죠 그래서 킬러, 교육청 문제 교육청 문항들 중에서도 아이 괜찮은 문제가 꽤 있거든 그놈들 또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EBS 문항 중에서도 올해 거는 아니에요 작년까지 출제됐던 EBS 문항들 중에서 좀 몇 문제씩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런 문제 유형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라는 것들 제가 좀 변형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넣기도 한 경우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EBS 연결교제 문제도 여기다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하고 여기 문제를 왜 다 안 풀어져요 문제 다 풀어주세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거 다 풀면 강의가 한 50강 나아요 50강 개념 강의보다 더 이래요 그럴 수는 없고 이거는 문제를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다 풀어줍니다 올 같이 제가 강의합니다 올 같이 제가 강의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스텝 3와 스텝 4는요 선별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이거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 왜 강의 이거 이거 문제 안 풀어줘요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간 완강이 안 돼 그러니까 해설 제공하고 하니까 또 만약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Q&A 남겨주시면 저나 제 조교들이 물론 주로 제 조교들이 하겠지만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수강 대상? 수강의 효과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노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거 선통법 특강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저와 함께 완강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 2등급 3등급 4등급쯤 있죠 이렇게 개념 공부를 나름 충실했는데 어떤 때는 잘 나오면 2등급 나오고 어떤 때는 개망했어요 4등급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안정적인 1등급으로 변해요 안정적인 1등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선통법 분야가 여러분들의 취약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취약 부분을 개선하게 될 거예요 선통법이라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러면은 역시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만점을 원한다 정치화법 만점 정치화법을 수능에서 전략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강의와 교제가 제공될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선통법 킬러 특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본 강의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치열하게 같이 정치화법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ey role confirm Sig壽 박수 수 수 수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